복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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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구원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 성취이기 때문에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또 목표는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새가족에게 알려줘야 되는 오늘 1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렘난터들이 복음 받았는데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힘이 다 있는데 영적 힘이 없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해서 성공도 했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 하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안 걸려있어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세 가지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뭔가가 우리는 사람은 잘못된 분이면 집착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 가지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또 와있기도 합니다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와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독도 집착의 일종입니다 올바른 것을 붙잡은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하죠 틀리게 붙잡으면 집착이 된 겁니다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하거나 빼거나 낙심할 것 없이 그대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커버넌트란 말은 언약인데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가를 그대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를 빼지 말고 보태지 말고 그대로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면 다 끝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신자들은 틀림없이 복음으로 다 안 되는 상황 속에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이제 비제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계복음인데 실제로 전도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그대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만 세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드림은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 꿈이 지금 어느 정도 내 삶하고 관계 있는가를 확인을 조금 여부 표현했죠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상태가 그대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도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의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그야말로 이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된 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는 우리의 실천이거든요 실천인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실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답이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는 내 지금 삶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업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경제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중직자 면담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람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 중직자 정도 됐는데 헌금하기 싫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못한다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못한다는 말은 내가 경제 상황이 전혀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분명히 다른 메시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나 확인을 꼭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한다 못한다의 점수가 아니라니까요 이대로 지금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 정확한 기도가 되고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알게 하면 그냥 뒤집어 말하면 큰 꿈만 얘기하면 실제는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안다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이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좀 시달린다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애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말 잘 안 해요 괜찮은 아이일수록 말 잘 안 하죠 그럼 계약으로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악몽에 시달리겠죠 이제 부모에게 말할 수 하면 되는데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좌우적인 창궁에 있는 거면 애들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 번, 한 번만 세 가족 만나거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영체 상태가 어떤지 이런 몸에 혹시 병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하고 애로 아이들 같은 게 게임이라든지 마약인에 중독되어 있나 할 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고치는 답을 줘야 될 겁니다 첫째입니다 기도 이전에 중요한 기도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말은 그동안에 누가 뭐래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게 각인되어 있으면 병나죠 주로 생각을 타고 각인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감아놔두면 뿔이 내리죠 젤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꾸어 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또 누구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뇌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면 본인은 상처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 뇌에 각인이 된다 말이죠 뇌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영원적으로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적으로 파고 드니까 이제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고 사단하고 관계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새가족이 계속 틀린 것만 각인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게 어떤 예배인고 하니까 두 가지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치유에 빠릅니다 치유되기 전에 일단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게 되어진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다른 세계라야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도해가지고 사실상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 거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직 성님의 결론이 이걸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낙심을 하거나 쉽게 흥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낫는 과정에서도 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낙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벌써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고 세신자는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살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탁 바뀌게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살짝 한번 이 부분을 가하게도 하지 말고 감하게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진짜 완전 복음 끝났다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끝난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면 저는 삶 자체가 완전히 지금 40주도 지금까지 완전히 단계별로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24하니까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나간단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2, 3, 7 나라 살릴만한 힘이 생겨요 이만큼 점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미지 말고 그대로를 해야 돼요 어떤 아이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이런 집에 문제를 얘기했어요 개하고 내가 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게 문제냐 정말 그게 네게 문제가 되겠냐 그러면 고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찍 부모님 문제와서 생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면 본인이 생각이 되죠 아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 얘기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문제냐 문제가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요셉이 감옥 삼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 아닙니다 아니 감옥 간대 즐겁다 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 와 있는데 문제 아니다 이런 건 바보죠 그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아니다 이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러면요 바뀌기 시작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이번에도 사모님들 체크하니까 환자들 한 명 연기를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암 환자는 20%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타 아프다 이게 또 20% 밖에 안 돼요 거의 그냥 막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이게 60%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꾸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심어놨단 말이죠 그리스도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도록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이 뭘 참고해야 되냐면 교회 가보면 그거 바뀔 수 있는 예배 상황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산에나 서울에나 만들고 그걸 꼭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남 도움 안 봐도 본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예배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다가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이게 뭐 사람 소리 들어야 되죠 우리 교회니까 또 사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영적으로 잘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데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좀 도와주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암은 쉽다니까요 암은 사실은 바누와트 솔로몬 보세요 다섯 가지 제대로 해보면 나아요 암세포가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거의 싹 다 뇌에 관한 병이란 말 자 이런 부분을 알고 이러면 도우고 본인들이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때부터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깐요 이제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미션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바꾸면서 내가 능력을 키우는 순서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다 어마어마한 미션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 케이스가 앤 슬리븐입니다 앤 슬리븐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병원 가서 낳았는데 그거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여기에 시대적인 미션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어 가지고 많은 사람 살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헬렌 켈러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조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원리를 알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걸음 못 걷는 장애인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유일한 축복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넌 할 수 있다 그거 그게 뭔지 압니까 24기도다 너는 그거 할 수 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좀 잘 들으시고요 미션을 깨닫는다는 이 말은 우리 집에 영중 운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확실한 미션 딱 잡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허감 세력은 잘 압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했다는 사실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단반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알아봤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죠 그 유대인 하나 사기 치는 무송이자고 넌 누구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가족과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허감 세력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보고 쫓겨난다 안 그러고 무릎 꿇은 겁니다 무릎 꿇어 버려야 돼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단은 제가 전도하면 저를 못 건드리는데 왜냐 저는 죽어도 할 거거든요 합니다 내가 다 뺏기도 하면 합니다 내가 완전 손에 와도 저는 합니다 저는 확실한 미션 갖고 있거든요 그 누구도 못 막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니깐요 시대를 바꾼 사람의 전부 확실한 미션을 잡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잡았냐 죽어도 좋다는데 우리가 불가운데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지 아니해도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거미당을 딱 가져야 돼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아빠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힘을 대해야 되겠어 이러면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다니엘을 조서의 의인 지킨 거 알고 예스도는 분명히 말해 죽으면 죽겠다 이게 뭐 말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길이 힘들게 생겨나죠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누림입니다 뭔 말입니까?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목성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 시간 기도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정말 주를 바라면서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때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깊은 기도 말씀이 묵상인데 깊은 목성이란 말은 뭘 말하냐 그러면 깊은 기도가 아름다운 목성이란 말은 깊은 목성 이란 말인데 굳이 이것을 쓰이는 이유는 내가 깊이 들어가는 매개체가 하나 있어 하나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내가 보니까 시와 찬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도 보면 다윗처럼 찬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완전히 악신이 떠나고 역사적인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깊은 목상을 걷는 걸 항상 좋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우리 김동근 목상 보니까 메시지 딱 꽂고 뛰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좋아요 굉장한 거면 위험한 거 아니면 아주 좋은 거에요 또 아프게 꽂아가고 누구메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누구메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안을 해 나 혹시나 또 다른 것 듣는가 좀 물어봐요 저는 매개체가 모든 병들게 하는 뇌의 병을 들게 하고 우울증을 하게 만들고 암 걸리게 만드는 모든 것은 산소 부족입니다 저는 매개체를 이걸 쓴다 이 말이에요 의자는 말해도 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 이거 얘기했어요 몸에 호흡이 짧으면 산소가 모자라면 영양분 들어가도 공급이 안 된다 암세포는 힘차게 자란다 산소가 모자라면요 약도 안 듣는다 요번에 발표한 사람은 그걸 증거를 대했잖아요 바로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한 면역기도 막 싹 떨어지고 거기다가 가장 그 힘을 에너지 필요한 데가 뇌입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뇌를 많이 쓴 거예요 내가 지난주간에 얘기했잖아요 공부 되게 못하는 놈이 우울증도 안 걸립니다 그릴 게 뭐 있습니까 머리를 써야 걸리지 뇌의 에너지 남아도록 하면 뇌의 에너지 남아도록 하면 시험 진짜 슬퍼도 안해 막 몇 개 들는지도 몰라 그것도 뭐 공부 잘하는 놈들이 울고불고 하지 못하는 놈들이 셋이 웃고 다닌다니까 그런 사람은 울증 잘 안 걸려요 뭐 걸릴 이유가 없지 그러나 엘리트들에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누림이라는 건 굉장한 부분인가요 이러다가 이걸 하루에 한 번 해도 괜찮다니까요 한 번의 기준은 내가 리듬을 찾을 수 있을 만큼만 한 번에 얻게 아 나는 밤에 하는 게 좋다 그럼 밤에 하면 돼요 아 나는 아침에 좋다 아침에 하면 돼요 그는 자기 리듬을 살려주는 가장 좋은 걸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우승할 수 있고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타임을 한 번만 가져도 약산됩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게 옵니다 이 단어는 쓰면 안 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운명이 뒤바뀌고 어떤 운명이 뒤바뀌는지 아십니까 24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어떤 운명이 뒤바뀌고 어떤 운명이 뒤바뀌고 어떤 운명이 뒤바뀌고 24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이만큼 기도는 힘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께 이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오히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증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게 되죠 그렇죠 내가 병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면 증인될 수 있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게 와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리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두고보수면 이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 3, 7 나라로 계속 등하는 거예요 이러면 드디어 이 응답이 와버립니다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과 인결이 딱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연속적으로 60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식이 되었대요 어차피 찾아내야 되니까 시간 많으면 노트 놓고 길게 묵상하고 어떨 때는 메모도 하고요 시간 짧으면 간단하게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게 말이 62개지 뭐 1, 2분만 해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답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디 가면 아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중 하나가 딱 들어요 왜냐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을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을 누르는 겁니다 이거는 짐승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배경이기 때문에 짐승이 잃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배우에서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정확하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오직 성령이냐 다른 걸로는 세상 바꿀 수 없어요 다른 걸로서는 내 이 문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이란 단어를 붙여요 내가 영적의 힘을 얻으면 마음 생각 살아납니다 그렇죠? 마음 생각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나면 신분입니다 여러분 배경이 신분이 뭔지 압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배경이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거냐 말 거냐는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 그 벌써요 자기 주장한다 그거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게 돼 있고요 정확하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곳곳에 보라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자로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영적이 딱 쌓여서 응답문이 열립니다 영적 배경입니다 무슨 배경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이 결박돼요 지옥 권세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옥의 사자인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쫄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힘을 키우는 기도입니다 새가족 이거 알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시작 자체부터 이기는 겁니다 미가일 천상이 뭐라고 말했냐 다니엘 보고 네가 엎드리는 그 첫날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작을 해요 시작이 정확해 시작을 틀리게 거품으로 해버리면 이게 속능이오요 내가 없어 없는 그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난한 일 밖에 없었구나 그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공간을 치고 돈 빌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제대로 시작해버려야 영직 힘 생기면 모든 걸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다른 것은 못해도 당연히 너의 집안에서 영적으로 섬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섬이 될 수 있다를 가르쳐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여기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내가 영적 섬이스라고 하면요 당장의 육신적인 것도 힘이 생겨요 내가 영적 힘이 생기버리면요 당장의 지혜도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영적 섬이스로 가는데 체력이 생긴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내게 영역이 생기나죠 이때부터 일이 되잖아요 내가 지혜도 생기지 건강도 생기지 하니까 내가 따라오는 게 경제력이에요 아니 돈은 따라와야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따라와야 돼 그렇죠 내가 돈 천억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그거 없어져버려도 또 와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돈 백만 원 움직일 힘이 없으면요 내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누가 백억을 줘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서밋이란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옵니까 사람은 귀찮을 정도로 따라와요 잘 고르는 게 중요하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오력이라고 하죠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에게 이 체험을 하도록 가르쳐주지 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영육이 구분이 안 되고요 영육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수시민 했는데도요 불신자도 못 살리고 힘이 없어 그건 아닙니다 어디서 구멍이 났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 반드시 응답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룰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냐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세 가족들이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회식하겠습니다